근데 제가 어쨌든 하나를 팔았어요, 가은 잡고 잠시 떼고 싶지 않은 베개? 저 생각보다 떨릴 줄 알 것 같거든요? 근데 안 떨려서 저도 자신 있어서 놀랬거든요 저 체질인가 봐요 제가 톡고 싶을 때 딱 치면 되나요? 제가 사실 첫 꿈에는 제가 허리랑 목에 대한 불편감이 있어서 경추백에 대해서 인터넷이나 이런 채널을 통해서 검색을 하게 됐고 아마 제가 첫 꿈에는 홈쇼핑을 통해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경추백가 그때 간호다 말고 경쟁 상대가 몇 개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홈쇼핑 채널은 좋은 게 뭐냐 샀다가 체험을 해보고 반품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간호다 말고 다른 제품을 동시에 구매를 해서 일주일, 며칠 체험을 하고 결정한 게 간호다였어요 제가 항상 자는 습관이 옆으로 잤단 말이죠 근데 이 경추백에는 약간 똑바로 자게 유도를 하잖아요 그게 맨 처음에 적응하기 되게 힘들었어요 똑바로 자는 게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적응이 되다 보니까 이 경추백에 맞춰서 제가 순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옆으로 누웠을 때도 어쨌든 높낮이가 다른 게 저는 그게 맞고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베개를 구매를 한 거예요 똑바로 누웠을 때랑 옆으로 누웠을 때 이 베개의 높이가 똑같음으로써 오는 불편감이 제가 있었기 때문에 옆으로 누울 때는 높고 내가 똑바로 누울 때는 낮음을 유지해주기 때문에 좋았어요 간호다 채널에서 보상 판매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보상 판매를 받고 제가 새 제품을 입고 우리는 여태까지 간호다를 쓰면서 크게 불편함이 없고 이게 좋은지 나쁜지 모르지만 편히 잤던 베개인데 보상 판매를 해준다? 그러면 그냥 다른 데를 갈 필요 없이 보상 판매를 사는 게 맞다 근데 얘네가 업그레이드 됐고 커버도 따로 구매할 수 있고 뭐가 좋아졌대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간호다로 쭉 가야지 하고 그냥 보상 판매를 산 거죠 다른 베개를 바꿔야 되거나 그걸 사자라는 고민은 안 했던 거예요 그 상담사하고 통화를 해서 그 상담사한테 저희 신랑과 저희 아이의 체형이나 잠자는 습관이나 이런 거를 얘기를 하니까 그 상담사분이 추천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추천해주는 베개로 선택을 했어요 스펀지의 강도도 다르고 높이도 다르고 선택의 폭이 높아진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만족하니 지금 현재 게 더 좋아요 그냥 옷이랑 더 좋다 그리고 우리 아들은 저 베개가 없으면 꼭 찾아서 그 베개를 갖다 불편하다고 그래서 숙소를 지금 갔단 말이에요 약으로 한 숙소에 저 베개를 가지고 갔어요 합숙소에도 가져갔어요 가져갔고 이제 거기에서 자다가 우리 집에 와서 이제 잘 때 저 베개가 아닌 다른 베개를 베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아빠 걸 갖다 베야 돼요 아빠가 하루는 희생을 해야 돼요 그 베개를 양보를 해줘야 돼요 그 신랑이 갑자기 교통상황을 당했어요 그래서 뒤에서 차량이 박아가지고 놀라면서 그냥 근육의 단순한 경기나 염자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팔이 저리고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갔더니 디스크 파열이 됐다 그래서 그 분이 수술은 하진 않았는데 그 분도 베개를 바꿔야 되겠다라고 얘기했고 제가 또 열별을 막 통해서 경추베개가 종류가 되게 많은데 너도 똑같이 홈쇼핑을 통해서 몇 개를 구매를 해봐라 그래서 그 경추베개를 간호다 말고 몇 개 몇 개를 제가 추천을 해줬어요 그래서 선택은 너가 하는 거니까 몇 개 채널에서 그거를 해서 맞는 거를 구매를 해라 그런데 그 친구네도 간호다를 결정했거든요 그래서 언니 말대로 써보니까 좋대요 저희 신랑이 2박 3일이랑 3박 4일에 만약 장기 투숙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럼 4개 다 들고 가요 간호다란 어디를 가든 들고 다녀야 될 베개다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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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링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